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또 카카오는 택시계사에게 돈을 받고 콜을 몰아주는 유료 멤버십을 도입하면서 역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이명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맵 유료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불만이 좀 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료화가 된다는 건지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티맵 모빌리티가 자사 내비게이션인 티맵의 데이터 통화료 무료 혜택을 다음 달 19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K텔레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앞으로는 티맵을 이용할 때 SKT 이용자들도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데이터가 차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없는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데이터 이용 요금이 청구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 제공량이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데이터 제공량에서 먼저 차감이 되고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적으로 이용 요금이 청구가 되거나 제한된 속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이용에 대한 추가 과금 없이 지금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티맵 모빌리티 측은 혜택 종료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매달 100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데이터 무료로 이용하던 것을 경우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이 많을 테고 티맵에 요즘에 광고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광고를 하려면 데이터가 소진이 되는 건데 그 데이터도 이용자들이 되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무료로 썼던 고객들이 이용 요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댓글들을 봤더니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를 이월시키지는 않고 기업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이 티맵을 그동안 잘 사용했는데 이제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쓰기 싫어진다, 삭제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밖에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등 내비게이션을 하루 종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티맵 화면에 뜨는 광고도 소비자들의 데이터로 차감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은 이 데이터 이용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원치 않는 광고까지 봐야 하고 또 거기다가 이마저도 고객의 데이터로 산정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SK텔레콤과 티맵 모빌리티가 무료 서비스로 각종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가입자를 늘려가지고 70%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서야 돈벌이에 나섰다는 그런 지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런 여론에 대해서 그러면 SK텔레콤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여러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긴 한데요. SK텔레콤의 기존 모빌리티 사업과 함께 내비게이션의 운영 주체가 SK텔레콤에서 티맵 모빌리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SKT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어서 이게 부당지원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네이버, 카카오, 원네비 같은 이런 다른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고객들이 데이터를 쓴 만큼 산정해서 데이터를 차감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봤더니 48메가바이트로 적은 수준이긴 합니다. 이게 GPS 기반이어서 데이터가 좀 적게 잡힌다고 하는데 혜택이 종료가 되면 추가 과금이 되는 사람들은 월 사용자 1,300만 명 중에서 0.2% 수준으로 적다고 추산을 했고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을 했더니 약 1,000원, 1,083원 정도가 데이터 이용료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모빌리티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료 멤버십을 펼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게 유료 멤버십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와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배차 콜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료 멤버십을 출시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택시기사가 카카오에게 월 9만 9천 원을 내면 해당 목적지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다른 택시보다 더 빠르게 콜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콜 화면도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보통 이제 택시를 타면은 여의도에서 일산까지 택시 형태 형태로 콜을 보여주는데 지도 형태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편의성도 높여주고 기사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내놓은 건데 기사들이 멤버십 도입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실제로 도입을 했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는데 지금 사흘 만에 2만 명이 가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카카오 측은 이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 플랫폼을 통한 기사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 부가 옵션 상품을 제안을 한 것이고 멤버십 가입 여부에 따라서 콜이 받는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돈을 내는 기사들은 좀 더 혜택이 늘어나긴 하지만 돈을 안 내는 기사들도 콜이 차별이 된다든지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다. 해당 상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카오 T 택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업계의 불만은 뭡니까? 이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원래 공짜로 이용하게 했던 택시 호출에 돈을 받고 코를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등 관련 단체들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라고 보면서 카카오 호출 거부 등 강력 대응을 시사를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사들 사이에서는 돈 낸 사람이 먼저 코를 받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돈을 내지 않은 택시기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차별배차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유로 멤버십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택시 산업금 이런 것들 외에도 카카오에다가 월 10만 원의 요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수익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유료화는 기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편이 전가될 수 있다고 택시업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택시업계의 어떤 분물만이나 반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잘 타협이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만 잠깐 짧게 보자면 카카오가 가맹택시 경쟁업체 카카오티 콜 수수료를 따로 받기로 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 택시기사들은 실제 운행을 할 때 카카오티를 가장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카카오티 말고도 타다 그리고 티맥박튼 다른 경쟁사들의 콜도 같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콜도 같이 받으면서 복수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 가맹택시 기사들이 무료인 카카오티 플랫폼을 병행 사용하고 있고 여러 대의 그런 휴대전화로 복수 호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 호출을 많이 취소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기사가 카카오의 호출을 먼저 받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타다 호출이 오면 카카오 호출을 취소를 하는 식으로 많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쟁사에 소속된 기사들도 카카오티의 호출을 받고 이용을 하려면 정당하게 제휴를 맺고 콜건당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측은 수수료 산정과 대상 범위 등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고 업계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적자 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 IPO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 개선 차원에서 각종 비용 받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금 업계는 보고 있고요. 또한 팀앤모빌리티, 우티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함에 따라 카카오 입장에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들의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가입자를 묶어두는 어떤 이런 전략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